여러분들 이 밤에 또 좋은 피아노와 좋은 보컬이 좋은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 게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편지라는 곡이 또 저희 나름대로 명곡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명곡인 것 같아요 그 곡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볼게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박수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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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